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30일 날 대법원은 원고 민경욱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검정기의를 통해 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가 인천연수국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렬번호 이외에 일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결국 기자 보도문 전체를 참조하면 사전투표함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인쇄된 사전투표지 문제 그러니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문제를 묻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게 충분한 그런 기자 보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대엽과 대법원 핵심은 그게 아니다는 그런 방송을 오늘 오전에 내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천연수국을 사례의 핵심 증거인 인쇄된 사전투표지 제조 및 투입 혹은 위조된 사전투표지의 투입을 그냥 묻고 가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진실을 때로는 묻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판 당사자들이 갖게 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의 행보에 대해서 김미영 전한기 정의연구원의 원장이 비슷한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직면하게 될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처럼 인쇄된 그러니까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한 사건을 김 미영 원장은 아주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바로 대한민국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법관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서 올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천대엽 대법관 및 선거무효 소송 판사 여러분 아직 이해되지 않겠지만 왜 민경욱과 이정미듯 다른 후보표도 미량이나마 문제의 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아래에 첨부된 메모의 답이 있습니다. 이 메모는 6월 29일 날 올린 그런 메모 내용인데 이 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명호 tv에 소개될 등대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김 미영 원장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재검표로 확인됐기 때문에 재검표 직후 적어둔 메모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이번 선관위 측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대법관님들도 그렇게 참가하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김 미영 원장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재검표로 확인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점검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지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된 것이 바로 이번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선관위 측과 대법원 측과 그 다음에 선거 무결성 문제를 추적해온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선거 무결성을 추적해온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을 까보니까 결국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김 미영 원장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화면 전체에서 여러분들 읽어가시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표수를 맞추는 것은 사전선거부터 당일선거 사이 기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인쇄 상태는 양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의 인쇄 상태가 양호했다는 겁니다. 이때 표수는 빅데이터로 계산해낸 보전값을 말합니다. 2차 표수 맞춤은 법원의 보전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4.15 총선 직후부터 표 맞춤까지는 2주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락을 결정듣는 최종 선관위 통계표의 수치는 온라인 전산 계리 멘드링을 통해 결정된 값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이유는 범인들 입으로 직접 재판관들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선거 이후 바로 대대적 저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2차 표 맞춤을 사전 계획에 없었고 특히 명지대학의 박영하 교수 그리고 서울대 통계학과의 맹예교수인 박성현 교수 같은 통계학자가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수치와 실제 투표지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하는 작업은 미처 계획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깜짝같이 처리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포함해서 온갖 엉터리 표들을 넣은 사람들이 한국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4개월 채 투표함을 못 열었을 것입니다. 광기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앞으로 사법부도 대한민국도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앞으로 사법부도 대한민국도 없어집니다. 국난으로 보시고 선거 무효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목표물 5호 이른바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부정 인쇄물 증거입니다. 부정 인쇄물 증거입니다. 이것을 제가 달리 표현하면 바로 투표함에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겁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겁니다. 사전투표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프린트된 사전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국난으로 보시고 선거 무효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목표물 5호는 부정 인쇄물의 증거입니다. 선거 무효의 합리적 의심 여지없는 증거로서 법정 프린터에 의해 출력에 대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선거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앱선 프린트를 통해서 잉크젯 프린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교부되어야 되는데 모처에 있는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 가지고 투표함에 투입된 겁니다. 이것은 선거 무효 사유 이외에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김미영 원장은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것으로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배춧잎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조작된 사전투표지 이 나라에서 이제 아무도 이 엄청난 대한민국 실종사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님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 29일 메모는 6월 30일 날 공명호 tv의 재검표 수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래도 그냥 덮어라는 두 개의 방송으로 김미영 원장의 메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 맞춤 공작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서술해 놓은 그런 문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김미영 전한기 정의연구원의 원장의 4.15 총선과 투표함이 법원에 보존될 때까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무결송에 대한 많은 그런 의문이 전국을 퍼져나갈 때 법원은 계속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정거 보존을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지금 오면 결국은 법원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정거를 인멸할 수 있는 투표함의 모종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법원이 벌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15 총선과 투표함이 법원에 보존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로 김미영 원장의 6월 29일 메모가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종되는 사건입니다. 대법관님들과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자신을 보존하고 가족을 보존하고 자기의 인생과 명예를 보존하고 국가를 보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를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미 정거는 확보됐습니다. 다량의 위조된 조작된 인쇄된 4분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됐고 그것이 이번에 인천연수거을 재검표 과정에서 만인에게 노출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